조립식 가족 3인방 황인혁, 정채연, 배현성의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첫 번째는 황인혁 배우 출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안나라 수많아라는 전세계 누적 2657만 시간을 달성하였습니다. 5위 18억에인 최고 시청률 3.2%, 넷플릭스 2010만 시간, 4위 조립식 가족 3.7%, 3위 여신 강림 4.6%, 넷플릭스 5억 5,560만 시간, 2위 조설로코 녹두전 8.3%, 1위 외 오수제인가 10.7%입니다. 두 번째는 정채연 배우 출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는 전세계 누적 4,360만 시간을 달성하였습니다. 5위 투 제니 최고 시청률 1.8%, 4위 조립식 가족 3.7%, 3위 혼술 남녀 5%, 2위 금수저 7.8%, 1위 연모 12.1%, 넷플릭스 1억 4,620만 시간입니다. 마지막으로 배현성 배우 출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경성크리처2는 전세계 누적 5,200만 시간을 달성합니다. 6위 가우스전자 최고 시청률 0.9%, 5위 기적의 형제 3.3%, 넷플릭스 3,200만 시간, 4위 조립식 가족 3.7%, 3위 어쩌다 발견한 하루 4.1%, 2위 슬기로운 의사생활 14.1%, 넷플릭스 1억 6,460만 시간, 1위 우리들의 블루스 14.6%, 넷플릭스 1억 515만 시간입니다. 황인혁 배우, 정채연 배우, 배현성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 황인혁 배우 2억 5,200만 시간입니다.